실제 주점이나 음식점 등이 들어선 대형 건물의 경우 화재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어 2013년 1,858건으로 2004년 508건과 비교해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에 2013년부터 화재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미가입 업체가 많고 보험 가행만큼 100%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일반 거주지는 어떨까요? 아파트에서 난 물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화재 사고. 아파트 지하에서 발생한 불길이 인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폐허로 만들었는데요. 그나마 아파트는 보상액 30억여 원의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앞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2010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73.2%로 비교적 높은 반면 단독주택 가입률은 31.2%, 연립 및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가입률은 29.3%로 화재 위험에 대한 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해당 건물의 물품 손해를 대비하는 것 외에 최근엔 화재로 인한 옆 건물의 피해보상 및 누수 등의 생활 위험까지 대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상가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장 이용객의 인명 및 주변 상가의 재산 상손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도록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선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배상 책임이 같기 때문에 보험이 꼭 필요한데요.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사고 등의 피해는 자신의 재산 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건물 내의 피해를 집주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고요. 주택에선 건물 복구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을 위로 탄 가재도구 또한 이웃집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화재보험은 대부분 건물만 보장하는데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장 보험이 좋기 때문에 개별적인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라서 의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다만 그 내용 자체는 건물 부분에 대한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화재나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개인들의 재산 상에 발생하는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 본인의 집에서 불이 났음으로 인해서 다른 가정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고스란히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화재 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복구가 될 수 있는 화재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